걸어오세요. 44레벨이거나 우선 37레벨이네 지금 노스 이스 벽쪽으로 3 2 1 노스 이스쪽으로 어딨어? 팽커 하나 잡아 상관없어 빨리 잡아 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 앞에 디펜시브 앞에 디펜시브 앞에 디펜시브 앞에 디펜시브 제발 앞에 디펜시브 제발 아아... 에스에 와봐 에스에 와봐 이스트 와봐 이스트 걸어와봐 이스트 걸어와봐 쿨인 사람들 빨리 와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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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노스 이스로 인기해져 5 4 영재 안쪽으로 2 1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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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한 그 앞에 탱커 잡지 말고 빨리와 너무 못 따라왔네 네 디펜시브 준비해줘야 돼 우리 앞에 네 기우즈 나은 포스트에요 예 영재 안쪽에 가운데 아래에서 자리 잡아 영재 가운데 아래에서 자리 잡아 예 들어온다 앞에 디펜시브 앞에 디펜시브 앞에 디펜시브 지금 노스 웨스트 3 2 1 노스 웨스트 노스 웨스트 노스 웨스트 제발 야 이거 큐라인 큐라인 봐줘야돼 뒤에 큐라인 뒤에서 와요? 내가 몇 번 죽는가기였는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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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에서 유지 안쪽에서 유지 맘무스 쪽 봐 여러분 맘무스 쪽 봐 제발 맘무스 쪽 봐 클라인 걸고 있다 이거 누가 방해해봐 나이스 방해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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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노스 웨스트 영재 안쪽 깊게 갈게 아니 사람이 없다고 우리 노스 웨스트 깊게 노스 웨스트 깊게 아니 여기 아래에서 아직 뭐하세요 올라오세요 제발 올라와 사우스 봐 지금 사우스 봐 제발 따라와줘 1파 팀을 저것도 따라와야 될 거 아니야 애들 이스트에서 들어온다 애들 빨리 오라고 왜 앞에서 죽어 진짜 아 안에 들어와 있는 놈 잡마 지금 노스 웨스트 지금 나 여기 웨스트 쪽에 많잖아 3 2 1 웨스트 쪽에 많잖아 웨스트 쪽에 음 지금 다시 영재 안쪽 타워 쪽에 스킬 모께 3 2 1 스킬 모아 스킬 모아 영재 안쪽으로 스킬 모아 타워 쪽으로 스킬 모아줘 2 3 2 어 이제 정리됐어 앞에 봐도 돼 템 그만 줍어 제발 진짜 너무 먹어도 돼 무침하다 죽는 거지 이게 아 나가는 거 잡았으니 나가라 나가는 거 잡았으니 나가라 다가는 거 잡았으니 나가라 나 으 와, 조합이 뭔가 잘 먹었네 고기 진짜 짭짤해요 고기 와, 이제 어떻게 좀 먹고 나와요?